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누구야? 잡아 잡아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처음에 어르신들이 자꾸 밖으로 나다니는다고 그거 보니까 저희도 모르는데 자주 나갔던 것 같아요 사회가 원래 유기견이었거든요 버려진 상처가 있을 거고 분명히 저희가 양반하기 전까지 어디가 또 페이지 안에 또 분명히 가두어 있었을 거고 그런 분격 있을 텐데 자유롭게 뛰어 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묶지 않았던 거예요 뒤로 간다 제이홉이 고기 자유롭게 뛰어 놀아 양반하기 야 이거는 동음닫기도 안해 여기 그냥 그냥 바로 서전점프를 해서 그냥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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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혹시 이거 다 한 번에 싸셨어요? 아니에요 시간 있을 때마다 주말에 조금 조금 해서 제가 우리가 이제 판벽 훈련을 시켜요 넘어다니는 훈련을 처음에 1m 높이 짜리 판벽을 꽂아요 그 다음에 1m 55m 그 다음에 2m 싸고 2m 50m 하고 3m 높여서 3m를 뛰어넘고요 근데 아버님은 지금 단계적으로 애를 뛰어넘게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좀 힘들게 쌓았는데 근데 아버님이 이거를 한 번 하루에 다 쌓으면 못 넘을 수 있어요 서리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할 일도 하고 냄새도 맡고 이곳저곳도 가면서 호기심도 보이지만 그 주변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좀 더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담장을 넘은 것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님이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 순간이동하는 사람 분명히 아버님이 나갔는데 순간이동해서 어디에서든가 나오는 거예요 서리 입장에서는 항상 리더는 우리 집안에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서리! 서리! 서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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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리야 서리야 왜 이렇게 소리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충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에는 아버님이 집에서 나올 겁니다 기다려 안녕 또 돌아올게 가라 말아 서리야 뭐해 서리야 여기 있었는데 어? 서리 뭐하나? 서리 뭐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빠 집에 있었는데 뭐하고 있었어? 아이고 잘했어 울타리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저는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서리도 잘못했잖아요 근데 맞죠? 그쵸? 이 좋은 상자 가지고 돌리고 나갔으니까 쌍방 과실이니까 서로서로 이해하면서 이해하면서 보완하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바랍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